영감대 딱 한 방만 가면은 만들고 오늘 유튜브를 해볼 때 쓰고 나타날 생각인데요 요거를 딱 얼굴 썼을 때 잘 되냐 이렇게 하면 딱 모자를 쓸 거거든요 알맞은 크기로 조금 잘라야 될 거 같아요 어때요? 벌써 느낌 오나요? 일단은 계급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가 제일 아래에 그리고 세모가 두 번째 네모가 제일 위에거든요 저는 네모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제일 위가 하고 싶어요 세상의 포식자가 될 겁니다 요 길이를 딱 맞춰야지 뭔가 생각났어 내 이름은 오 일 남이야 네가 나를 속이고 굿을 가져간 건 되고 오케이 몇 번만 더 뚫리겠다 마지막 게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거 막 이정재님이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내가 해낸다고 했잖아 번창했다 무서워서 살살하려고 했던 건데 실패네요 얘네 아 이거 또 찢어지겠는데 이거 아 또 찢어졌다 아 또 찢어졌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네모처럼 안 보여 아따 따 따 해볼게 제발 어 괜찮아 딱 좋다 딱 좋아 오케이 에이 529번 529번 다들 그만해 나 무서워 성공 osen 529번 마지막 게임 429번 529번 429번 529번 529번